자 지금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에 로그 킬로그 뜨시는거 보이나요? 헤드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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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방금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데스크캠을 한번 돌려 볼까요 지금 미친듯이 올라오죠 지금 지금 시작한지 뭐 2분 지났나? 41명 일단 저거 게임이 끝나기 전에 일단 데스크캠을 볼게요 지금 블루올 테스트 서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dp 2파를 딱 잡았죠 장전을 했습니다 그냥 막 사방에 막 쏘는데 다 죽죠 지금 제가 이걸 지금 찍은 이유는 딴게 아니에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의 현실입니다 3월 3일 그쵸? 이제 12시 자정이 넘었으니까 3월 3일 토요일 현재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블루올이 테스트 서버에서 지금 뭐 안티치트 이런것도 뭔가 실험하려고 뭐 할텐데 핵쟁이들 로그들이 많이 쌓일거란 말이죠 요거를 보고 분석을 해서 좀 안티치팅 핵을 좀 잘 막았으면 싶은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왠지 모르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여서 그걸 좀 경종을 울리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로비 나가서 또 솔로 하면은 그 대기실부터 가간이에요 막 점프 엄청나게 높게 뛰는 점프한 애들 막 있고 그 지렁이 막 스피드에 막 이렇게 와 엄청 빨리 막 다니는 애들부터 해가지고 난리입니다 지금 그게 궁금하신 분은 테스트 서버 해가지고 접속을 해 보세요 가간입니다 예 일단 뭐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love 낯 , 2 여러분 과 15 은 보 4 으 까 인 난 ừ